배우 박신혜가 다시 한번 가수로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박신혜의 소속사 에세이 엘티 엔터테인먼트는 11일 정오 박신혜의 신곡 마이디얼 음원이 공개된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미남이시네요 넌 내게 반했어 상속자들까지 출연하는 작품마다 ost에 참여했던 박신혜는 5초 발표한 800에 이어 신곡 마이디얼로 달콤한 목소리를 선사하게 됐습니다. 특히 신곡은 박신혜의 친오빠인 박신원이 작곡하고 남매가 직접 가사를 입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네요.